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대북식량지원과 수혜지원을 승인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북지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지난 2일, 통일부가 12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승인한 것은 환영하지만,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기초식량지원과 대북수혜지원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민협은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지난 이명박 정부도 북한 어린이들과 수재민에 대한 식량지원은 지속적으로 승인했다며, 우리 정부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인도적 지원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7월 말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2일 12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밀가루 등의 식량은 분배 투명성 문제와 전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